자, 이 집. 아이, 붓고라시하구나. 아, 이 비가 안 그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. 그죠? 아이고, 푸석푸석하시네, 응? 그쪽도 못 잤어. 과거 연기될까 봐 걱정돼서. 잘 잡고 내 얼굴이 푸석할 일은 없어. 응, 아닌데, 응? 여기까지 식구모구만. 아니, 그럼 지병이 있으신가? 잠깐. 뭐지 이거? 무슨 주시죠? 술! 지내 포기하고 밤새 마신 거야? 왜 그러셨어?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왜 그러셨어? 남이사. 휴자부터 끝난 인생도 있는 거야. 아... 술 참게 낙방하셨구먼. 그래서 얼굴이 썩은 거였어. 그런 걸 놓치십시다. 사실 나도 벌써 낙방이 두 자릿수라고.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지 형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왜 천 번을 떨어져야 장원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소.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,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. 알겠어. 근데 난 안 물었고 안 궁금하니. 자, 이래 봬도 담비 부시라오. 세븐. 아니, 말은 근사한 거 다 보셨던데. 굿굿은 왜 이래? 아니, 난 필요 없나? 박문수라고 하오. 그쪽은? 이름이 뭐예요? 그러면 hun이 뭐냐. 그리고 그곳. 그곳을 포기하지 마시오. 나는 너는 또 고개를 해봅시다. 민간에 내가 내가 하는건Track.